어디가 가! 잠깐만! 한남량 후는 저렇게 감염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음 미션에 출발하실 건데 차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숨을 가능한 차원에서 빨리 차에 참여해주세요. 아니 거슴 우리 파트들이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해야지. 여러분 여섯 명이 내 웃음을 되돌려줄 이런 희망이 많아. 우리가 이 일에 웃음을 되돌리면 주로 약간 한다고. 그린 존인데 파란색으로 해. 빨리 가. 그린색이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갈게요. 만화처럼 하다 만화처럼. 우리 점점 더 로버트처럼 변해가. 자. 국립생태원에서 단 하나 남은 웃음 백신을 찾아. 단 하나 남은 웃음 백신을 찾아 인류를 구원하죠. 단 하나 남을 게 없어요? 다운로드. 국립생태원으로. 이 블락하서 또 증 треть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 국립 탱트원은 분노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은 최고의 안전지대였으나 무슨 백신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퍼져서 아괴물인들에게 점거당한 상태입니다. 탱트원에 있는 연구원과 경호원을 피해서 무슨 백신을 찾으셔야 되고요. 무슨 백신은 이곳의 어딘가에 위치한 백신 보관실에 있는 곳을 주적됩니다. 그 보관을 뚫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신분증이 있다면 빨리 연구원의 신분증을 찾아서 무슨 백신을 빼돌리셔야 됩니다. 무슨 백신을 찾은 단 한 사람만이 인류를 보관하는 최고의 오전입니다. 연구원들에게 신분증을 야 그러니까 여긴 좀 덥네. 어우 여긴 더워. 어우 뜨거워. 아 저 연구원. 어 여기 있다. 신분증. 신분증이 있었대. 어 야 뭐야.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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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왜. 이게 연구원들이 이름표를 떠봐야 되는 거. 아. 느낌이 그래 왜냐면 이름표들을 다 달려있잖아요 연구원. 아 이게 이게. 그거를 그냥 뺐지. 아 잠깐 위치가 눈치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뺐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이름표를 띄면 그중에 연구원들이 많잖아. 연구원 중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야. 왜냐면. 그런 거 같네. 연구원들이 이름표를 붙일 리가 없지. 그래.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오고 싶어. 야. 웃음이 없어. 없어지지 지금 여기야. 진짜 웃기고 있으면 다행이지. 내가 지금 딱 생각하는 걸 네가 지금. 어? 정리를 했네. 진짜 뻔뻘해졌네 이 형. 왜 이렇게 뻔뻘해졌지. 내가 지금 생각한 걸 네가 얘기해. 내가 아까 등을 한번 떼어보려고 딱 그랬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이 세계로 는screen. 이리 와. tinomatic forward. 맥지않아ㅌx